저번 이야기에서 저인 홉스쿨 호수를 향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도로와 폭풍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려야 했죠. 마크는 웃기는 응급 상황을 겪게 되고 저인 강 바로 옆에 있는 멋진 장소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몽골 서쪽으로 향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저희를 얼마나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는지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게 될 거예요. 홉스쿨 호수를 떠난 후 서쪽으로 향하는 메인 도로를 타게 됐어요. 네, 이게 메인 도로랍니다. 몽골 서쪽 국경으로 가려면 몇백 킬로가 넘는 흙길을 달려야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해봐. 내가 와서 사자고 그랬지. 네, 정확히. 너희가 얼마나 길거리가 될까요? 저희는 426km 동안 이렇게 비포장된 도로를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excited? nope. 멋진 길거리가 그거까지! 우리는 할 체리만이 다 먹었지만. 뭐옵소서? 이제 갑시다. 우리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저희 이제 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피로가 함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раза. 그리고 그 사람 약간 안 보이는 것만 보기라면. 이쁙! so... 아, 해! She looks badass. I love her. 샤르가라는 곳에 도착한 후, 울람군까지 펼쳐지는 흙길을 갈지, 아니면 도로 상태가 조금 괜찮은 텔만 호수가 있는 남쪽으로 오해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한 서쪽으로 계속 운전해 나가는 거죠. 저희는 남쪽으로 오해해서 가기로 했어요. 히아르가스 호수 전 어디선가부터 새로 포장된 도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현지인분들에게 새로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무도 도로가 어디까지 완공이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와우. 그 도로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이 도로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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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는 서쪽을 향하다가 이렇게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우드스톱을 썼는데요 아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는 그 사온 핫도그랑 쭈준 핫도그랑 토마토 이렇게 꽂아가지고 맛있게 먹을 겁니다. 이것이 캠핑의 맛이죠? 아니가? That's serious fire. How do you feel about mongolia with a fire? First time with Siberian wood, Russian wood, Mongolian scenery, Mongolian horses 말입니다 말 Can we do a pull down the beers? I think there is a beer in the brewery Oh yeah there is one beer in there I think there is a beer in the brewery You are ready to go to the brewery I'm going to go for 10th century 말지나 나갑니다 λο가해 말지나갑니다 말지나갑니다 원피당 미이 원피당 소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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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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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파이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소시티 소시티는 엄청 맛있었고 시원한 맥주랑 찰떡궁합이었답니다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조용한 밤을 즐겼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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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이랑 김치찌개 먹으려고 3주 동안 안썼잖아 그래서 신김치의 신김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냄새 좀 나acles monter boats 응 에스시큐빙 리딩 나중에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도시락 썼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여러분 김치는 신김치와 짱입니다 음 플레 음 김치볶음밥 먹고 에너지 충전해서 또 서쪽으로 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이 부분의 길은 험한 편이에요 계속해서 길이 갈라지고 다시 만나고 또다시 갈라지고 또다시 만난답니다 잘못된 도로를 선택하면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답니다 이 연덕을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길게 이어진 길 이곳 그리고 거리는 짧지만 경사가 급한 쪽으로 여러분은 마크가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 짐작하시나요 Um화 이 쪽으로 가 Elmo 공수'd 모양 안쪽으로 zien 철학 icht인지 clean 그리고 주니껏 글고 글고 이럴 아 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것 죽 이 예. 오, 왜 이래? 오, 제 와라. 해결해! 네, 이네만의 진심을 드릴게요. 그곳에 도착. Not letting utveck jeep won't go outside, go outside 티로 cible은 worse, wasn't sure if they were the same road or not looks like they are the same road oh my God! TIMой ARE distance Best screen What is that angle? 저희는 이 도로를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올라가다가 TV 타이어가 끼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로를 다른 옆에 있는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경사가 어마어마하지 네 네 다른 도로로 가보기로 합니다 네 네 네 자,ストロベーカー 좀 더 러프 근데 dash깊은 더 좋은 road несмотря woohoo 서쪽으로 향할수록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골짜기를 넘으면 황량한 사막이 또 다른 골짜기를 넘으면 무성한 숲이 나타났답니다 몇 킬로미터를 흙길로만 달리다 보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을 때마다 새로 포장된 도로를 발견할 수 있기만을 희망했답니다 과연 저희는 새로 만들어진 포장도로를 찾았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에피소드까지 기다려주세요 짠! 루씨의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구독 버튼 옆에 가면 벨 버튼이 있어요 벨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하지만 벨 버튼을 클릭하지 않게 되면요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알람을 받지 못하시거나 구독자 구독 페이지에 안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은 까먹지 말고 지금 가셔서 클릭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달라 보일 거예요 뭔가 없어졌는데요 영문 자막이 없습니다 혹시 영문 자막이나 또는 영문 나레이션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에 가서 확인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높은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서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 안녕 안녕